오늘의 재밌는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협영화 촬영 중 에릭의 무협영화 촬영하는 장면인데요. 스태프들은 전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무거워서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받쳐줘도 될까요? 나 무협영화 좋아하네! 부식으로 나온 녹차맛 아이스크림 와사비를 한가득 퍼서 친구에게 먹이는데요. 친구가 준다고 모든 걸 내른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서정도양이면 조상님들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왔겠는데요. 뱉으면 되는데 왜 먹어! 4탄이 설치한 신호등 신호등이 남은 시간이 보이면 출발을 예상할 수 있어서 편리한 시스템인데요. 근데 5초 안에 어떻게 지나가라고 만든 거죠? 1미터도 못 가고 다시 빨간물로 바뀌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토끼도 못 끝낼 시간이겠네요. 제로백 5천미만 침입금지 자취방 침대 취향 레전드 난 병원 침대가 너무 좋았었음 굴러다니면서 자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넓은 거 필요 없고 리모컨으로 다리 몸 각도 조절도 되고 결혼 못할 거니까 딱 좋음 혹시 아래쪽에 감각이 없으신가요? 멀쩡한 방을 마지막 입새로 만들어버리네 요양원 여행 연습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리얼방에서 병원 냄새나는데 배달 나갔다가 사고 난 네파린 한국에서 일하는 네파린이 배달에 갔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왔는데요 탐 SR four is a muscle 한국어 패치가 아주 완벽하게 돼있네요. 명예한국인이라도 시켜줘야겠습니다. 군대 가는 친구에게 덕담 한마디. 훈련소에 입수하는 날이면 모두 떠나기 아쉬워하는데요. 여행 캐리어를 끌고 가는 친구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입니다. 힌박쥐 고무 타르게 전역하길 기원합니다. 동네 깡패 묻지마 포켓 동네 사람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깡패가 오는 쪽을 바라보는데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망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난폭한 깡패면 정신없이 도망칠까요? 환한 코끼리는 사자도 도망가게 한다던데 태국의 코끼리는 깡패가 따로 없네요. 쌍둥이 안 좋은 점 쌍둥이 안 좋은 점 씨불새끼 혼진이 털려버렸네요. 쌍둥이끼리는 서로 외모 디스도 못하겠네. 넣어보고 싶은 구멍 한 지하철에서 의자에 있는 구멍에 손가락 넣었다가 손가락이 껴버렸는데요. 여성은 손가락이 들어갈지 궁금했나 봅니다. 소방관이 의자를 절단해서 병원에 가서 꺼냈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살다보면 한 번씩 넣어보고 싶은 구멍이 있긴 하죠? 손가락 넣어보고 싶은 사이즈잖아! 넌 운전하지 마라. 왼쪽 오토바이 운전자가 확인도 안 하고 도로에 진입하는데요. 그래도 미안했는지 사과는 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연석을 박아버리네요. 넌 그냥 운전하지 마라. 돌아다니는 시한폭탄! 밥이 잘 됐을 때 아침 밥이 잘 됐는지 확인할 때 먹어보곤 하죠. 입모양 저렇게 하는 건 세계 공통 루인가 봅니다. 스모킹 수를 보여주네요. 입으로 주먹밥 만들기 썩가능! 여자친구 딱밤 대참사 여친 딱밤 때렸는데 큰일남 이마 필러 음푹 들어감 여친 계란이 치는데 어떡하냐 난 존나 웃겨서 웃음 참네라 힘들다. 딱밤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버린 거 아닌가요? 둘러뻔으로 다시 펴야지! 납치 떼 있는 배트맨! 경찰차 한 대가 앞에 서 있는데요. 병이 왜 거기서 나와? 배트맨이 과속을 했나보네요. 파레버민을 잡긴 해도 낮에는 교통법규는 지켜야겠죠? 호담 시티는 얄짤없네! 우리 강아지가 너무 느리게 핥아요. 키우는 강아지가 굉장히 느리게 핥는다는 게 고민인 사연입니다. 활짝 헬린다고 하는데 아파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멈춘 거 아니지? 너무 귀여워서 제 심장을 걱정해야겠습니다. 멈춘 거 아니지? 어느 정도길래 했는데?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if you like me,